지금 그렇군요 지금 숙소 생활하고 있죠? 네 혹시 그럼 숙소에서 심심할 때 멤버들끼리 자주 하는 놀이 같은 거 있어요? 놀이 최근에 그거 있잖아요? 그 이렇게 영상 찍으면 막 캐릭터 같은 거 나와서 그런 걸로도 저희끼리 엄청 잘 담고 맞아요 그리고 가끔씩 카드로 노는 종 치면서 과일 맞추는 게임 네 네 그것도 하고 아니면 대부분 근데 좀 모여서 얘기를 많이 한 편이에요 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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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솔직 토크를 한번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새벽에 멤버들 몰래 뭐 먹은 적 있다 없다?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있는 사람? 자신 있게 저는 요즘은 안 그러는데요 예전에 데뷔했을 때 네네 어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에너지 바가 있는데요 네 그거를 한 박스에 네 스틱이나 들어있는데 그거를 두 박스씩 항상 쟁여두고 이렇게 녹이면서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상관이 없나일까봐 상관이 없나일까봐 아 근데 이게 남의 걸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이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루아랑 저랑 같은 방이에요 제가 1층 침대고 네네 루아가 2층 침대인데 이제 위에서 제가 자고 있는 줄 알았나봐요 루아가 푸시럭푸시럭 푸시럭 소리가 나는데 그 과자인데 녹여먹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 근데 그걸 녹여먹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아니죠 아아악 몰래먹으려고 먹으려고 그랬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들키면 안되니까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되는데 아 지금은 안 그럽니다 아 네 그 그러니까 녹여먹었던 거죠 아 아 멤버들끼리도 몰래먹어야 돼요? 아 그건 아닌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엄마 어머니께서 그런걸 못먹게 하셔가지고 몰래먹는 숫과술만까지 아 네 그런게 아 짱네요 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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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는 며칠 전에 급하게 저희가 나와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저희 반 화장실에서만 제가 씻거든요 근데 저희 반 화장실에 다른 멤버가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씻기 위해서 거실에 또 있는 화장실로 갔는데 그래서 저의 용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씻을 용품이 근데 거실은 다 같이 쓰는 거면 누구의 용품이 있는 거예요? 저희가 용품을 각자 거의 써가지고 공용이 거의 없어요 네 거실은 거의 없는 아니면 샴푸나 그런 거를 각자 근데 저는 거실에서 안 씻어요 거실에서 가끔 씻는 멤버들은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의 샴푸를 한번 더운 향이 나는 게 하나 있어서 내꺼운 같은데? 내꺼운 같은데? 더운 향이 나는 걸로 고르셨군요 아니요 샴푸는 그냥 저희 단체로 산 걸 썼는데 그 바디워시 바디워시를 아니야 메론 향이 났었어 어? 수박 향은 내껀데? 어 수박 향이었어 내껀데? 죄송해요 그때 너무 기쁘라고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 시간이 되었죠 저 기쁘다 오 vocês 안녕 나오나요 내가 제발 안녕하세요 국회